제1회 춘천 창업엑스포가 막을 올렸습니다. 이번 행사는 강원 지역의 우수한 스타트업을 알리고 창업 문화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오늘부터 이틀 동안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에 창작 아이디어 제품존, ICT 기반 신기술존, 의료 바이오존 등 5개 분야 구역이 마련돼 도내 150개 스타트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입니다. 오늘 오후 3시에는 지역 창업자들의 특강이 있었고, 내일 오후 2시에는 노홍철, 홍석천 등 유명 창업자들의 토크 콘서트가 진행됩니다.